동고보건소는 이달 한 달 동안 건강한 아기 이마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먼저 매주 화요일에는 임산부의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체력과 근력을 길러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산부 요가교실이 운영되고 매주 목요일에는 신생아 돌보기, 모유수유법, 배내쪼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산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해피맘 만들기 출산교실이 운영됩니다. 동고보건소는 5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